1-2-2-3 저기 A 거점을 차지했다. 속 2조! 저기 B 거점을 차지했다. 3명 쓰러졌다. A 거점을 점령했군. 어드밴티지를 얻었군. B 거점을 점령했군. 파워플레이다. 그대로 밀어붙여 C 거점을 빼앗겼다. C 거점을 점령했군. 파워플레이다. 그대로 밀어붙여 C 거점을 빼앗겼다. A 거점을 빼앗겼다. 선두를 뺏겼지만 전세는 아직 쑝챙하다. B 거점을 점령했군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고, 거점 억은 피지를 받고 있다. 그럼 ㄷㄷ C 거점을 점증했고,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! 저 위조! C 거점을 빼앗겼다. 저 위조! 저 위조! 앟! 아! 히힛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. 가격이 최애 경험합니다. 이 도전에는 아직 정말로 주의가 되지 않았나? Здесь 저의 성립이 정말로 지금 달려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, 다행히 정말로 지금 다행히 갈려보신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 그렇게 잡아주는 거라 그런 거라는 거? 이거랑 또는 지표에 안정된 것, 또 저의 성립이 정말로 계속 전하거나 하는 거 옆에 당체로 이하는 걸 맞으려면, 저의 목적이 3명은 쓰러졌다. ㄷㄷ C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앞으로 3분! 1석 2조! 달달한 군대가 추악해! 히트! 1석 2석 3석 2석 1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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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석 1석 3석! 지금 우리는 부처를 얻는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. 아, 저거는 이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 플레이더. 그대로 밀어붙여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A 거점을 빼앗겼다. B 거점을 빼앗겼다. B 거점을 점령했다. A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따라잡고 있어. 적차를 형태라. 자넨 진정한 타이탄답게 전쟁을 치르는군. 1분 남았다. 분명 천천히. B 거점을 점령했다. B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 플레이군.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. B 거점을 빼앗겼다. B 거점을 빼앗겼다. 30초 남았어. . 20초 남았어. 간다. 그런 마음으로 덜을 맹돌아. 10초 남아. 3초 남아. 4초 남아. 쇼. 4초 남아. 10초 남아. 명아. 승리를 내줬군 40군 이번엔 놓쳤어 이기는 방법은 거점을 점령하는 것 뿐이야